하나 둘 셋! 야 가만히 서 있어 나 사고 맞출 거니까 아 이거 꼭 해야 돼 하기 싫어! 아아아아 아파 어.. 쫙! 아아아아 아 너무 재밌다 휘휘휘휘휘 아 아파 아아아아 사과를 마치라고 그만해 그만해 태택이 왜 괴롭혀 응? 태택이 왜 괴롭혀 괴롭히지마 아 태택이 아 내가 너무 심했지 응? 그래 괴롭히지마 그럼 니가 서 그래 아아아아 그건 싫은데 어 눕배가 정말 착하네 친구 대신 이렇게 내 괴력이 되어주고 그만해 아파 아퍼라고 때리는 거지 그러면 간지러우라고 때리는 거겠냐 이 바보 똥그마 아아 아이 색깔을 마치지마 에이 색깔을 마치지마 그만해 니가 가셔서 그러면 그건 싫은걸 형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물이나 좀 떠와라 싫어 물이 니가 떠서 먹어 내 말 안 들을 거야 미안해 말 들을게 물 떠 그러면 어 말이 컸다 태택아 이제 내 말에 반항도 하고 내가 맞추지 말고 사과를 맞추라고 이러지마 하지만 사고는 맞춰도 비명을 안 지르는걸 나 살려줘 태택아 야 요류야 뭘 떠왔어 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응 크리티컬 떴다 아 아파 아 나 죽어 살려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리치원 아 리치원 끝났다 빨리 빨리 집에 가자 얘들아 집에 가야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얘들아 왜 그래 내가 오늘 화살을 너무 쐈는지 팔이 아프네 대신 가방 좀 들어줘 지내때 아니 내가 그걸 왜 들어 니가 들어 들기 싫어? 싫어 아 아니야 아니야 요류야 진정해 내가 들게 얘들아 내가 들게 아 아 요류야 살려줘 내가 미안해요 어떻게 대단히 막고싶으면 감이 내 태연을 거절해 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요류야 아 미안해 아 아 치과서 뭐하지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아 아 와 이게 뭐야 어 게임기다 어 게임기네 안녕 꼬마 얘들아 혹시 게임에서 어 인형을 타가지 않을래 1등에게는 토깨기 인형 2등에게는 곰탱이 인형을 줄게 아이 좋아 와 토키는 귀엽다 나 저거 뽑고 싶어 태택아 나 돈 빌려줘 뭐 돈 아 내일 갚을게 너 돈 많잖아 빌려줘 진짜 내일 갚을거지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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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싸 아저씨 다음판 할게요 음 그러렴 자 코인을 넣고 어 어 어 게임 모바잖아 아 아 뭐야 아이 게임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 태택아 나도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이 넌 뭐야 나 돈 다 썼어 아이 나 한판만 할게 조금만 빌려주라 아이씨 이거 진짜 끝이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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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을 넣고 아 보자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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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오오 어 꼬만다 아이씨 꼬만치고들 1등이니까 인형을 가져가렴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인형 가져가야지 감사합니다 아 나도 한번 뽑아볼래 아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어 나도 뾱뾱 따로롱뚱 따란 따따땅 어 나도 나도 나도야 나도 뽑았어 대단한데 이 꼬마 친구들 잘하네 자 2등이란다 아싸 범인양 갖고 싶었는데 뭐야 나 빼고 다 뽑았잖아 나 못받았는데 아 쟤네들만 다 뽑고 일상 내놔 인형 내놔인형 내꺼야 내거야 왜 다 내꺼야 아 왜그래 우리가 뽑았대 인형날로 내가 못받았어 내놔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어 그쵸 인형뽅다다 왜 내 인형인데 왜 내 인형인데 왜 내 인형인데 왜 내 인형인데 내 인형 있네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형을 뽑아줘서 정말 고마워 조나를 보내고 난 먼저 집에 갈게 안녕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내 인형 늦대야 진정아 빨리 들어와 진짜 여름은 진짜 나쁜 것 같아 우리 먹을 것도 다 뺏어먹고 우리 장난감도 다 뺏고 지 맘대로 다 하고 완전 여왕님이랄까 여왕님 맞아 너무 애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지 걔는 우리보다 힘도 세고 싸움도 훨씬 잘하니까 아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 그 녀석을 놀려먹을 방법이 어? 맵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채채가 들어봐 어 무슨 말인데 속닥속닥속닥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집에 어두운 창고가 있거든 그곳에 요루루를 가두는 거야 요루루를 어떻게 가둘 건데 음 맛있는 빵 냄새 누가 여기 이렇게 많은 빵을 뿌려놨대 맛있어 음 음 음 음 요루루가 빵에 이끌려가지고 창고방에 들어간 순간 우리가 요루루가 들어간 문을 이렇게 잠가버리는 거야 뭐야 살려줘 살려줘 포트 성공 아하하하 성공 헤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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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거 그니까 바로 작전 실행으로 들어가자 좋아 바로 그럼 실행한다 요루루한테 전화를 하겠어 오케이 여보세요 어 요루야 어? 누가 웬일이냐 어 우리 집에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? 엄청 많이 있을까 너도 같이 먹으러 오라고 그 늑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야? 어 맞아 맞아 늑대 집으로 오면 돼 알았어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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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 개시다 작전 개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아 늑대야 빨리해라 이러다 유주로 하면 끝나는 거야 아사사사 빨리할게 저 이따 넣으면 좋아 이 정도면 됐겠지 아 늑대야 열어로 왔어 열어로 어 왔었어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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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빨리 빨리 어 얘누눈 불러놓고 어디 간 거야 음 맛있는 빵 냄새 어 애들이 말한 빵이 이건가 안녕 안녕 좋아 지금이야 어 어 어 뭐지 뭐야 뭐야 요구로가 안에 없는데 요구로 없어 뭐지 뭐야 어디가 으아악 너는 나한테 뭐 할려고 했어 으아악 우리 아무것도 잘 달려있어 뭐 할려고 했어 너한테 뭐 할려고 했어 너 갇혀있어 너 갇혀있어 갇혀있어 어어어 아니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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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히 내 쫄변들 주제에 날 어 데려달려고 해 이 못된것이라 어 지금 왜 왜 피하대 사과를 쏴 사과를 으아 와 와 와 와 와 지금 너네가 해외여있어? 나를 괴롭히고 있어 미안해 너네가 들어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가 둘이 옆에 계속 갇혀있어 이 나쁜 놈들아 자 오였어 일병주지 싫은데? 빨리 나와 진짜 제 성경 좀 어떻게 좀 해봐 미쳐버릴 것 같아 얘 이대로 당할 노다 미용재가 아니야 그래 뭐 할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말해봐 뭔데 딱속딱속딱 딱 요루루가 자기가 있는 길목에다가 땅을 판 후에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오 함정을? 그 다음 요루루를 불러서 이 함정에 빠뜨리는 거지 오오 그 다음에 요루루가 함정에 빠지면 빠따렛은 후에 요루루를 후드로 까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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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마지막 쫙 에헣에허헣에허헣에헣이헣에헣 they're 완벽해 완벽해 summar 뭔가 아니 역시 똑똑의 팀테기는 말이야 최고야 그래 드디어 복수를 하는 거야 그 녀석 끝내줘야지 빨리 나가냐 요로루한테 복수하자 작전 개신 거전 야 여기야 여기 여기 내가 봤던 곳이 여기야 어 여기야 그래 이쯤이면 요로루가 많이 다니는 골목 있지 요로루를 불어놨으니까 빨리 함정 만들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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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전에 빨리빨리 만들어버리자구 그거를 설치하면 푹 빠진다구 오오 좋아좋아좋아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야 이제 요로루만 오면 돼 여기 서있자 요로루가 집 쪽에서 오겠지 좋았어 이러고 서있으면 요로루가 올 거야 우릴 때리려고 말이야 헤헤 너 여기서 뭐하냐 어? 어? 뭐야? 어? 왜 뭐해 이거? 어? 어? 빠졌다 빠졌다 빠졌어 알겠다 너 왜 나 여기빨리 려고 그러고 했었지 함정 파놓고 그래서 기다렸지 아야 아야 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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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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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쫄병이야 알겠어? 빨리 빨리! 아! 나를 고마워! 아파라도 쓸 건데 난 안 아파! 난 안 아프다고! 살렸어! 살렸어! 살려주세요! 아구해 빨리! 아! 빨리 찾았지! 이게 또 친구들 괴롭히고 있어! 이게 또 친구들 괴롭히고 있어!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... 아! 아파! 주먹으로 청교육... 아하아! 아하! 아하! 요르는 꿀 좋다! 하하! 폭수 성공이다! 폭수 성공! 으헤헤헤헤! 아휴... 뭐하지 이제... 집에 가자! 가자! 네! 끝! 끝. 끝! 저의 한국어는 여왕의 인사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